자신의 집에 불을 내 세 자녀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친모에게 징역 20년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피해 회복이 불가능하고 반성의 기미가 없다며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정경원 기자입니다. 경찰은 실화라고, 검찰은 방화라고 판단했던 사건. 법원의 결론은 방화였습니다. 재판부는 자신의 집에 불을 내 4살과 2살, 15개월 된 세 자녀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3살 정모 씨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합성 섬유 재질의 이불에는 라이터 등을 이용해 직접 불을 붙이지 않고는 큰 규모의 화재로 번질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국과수 감정과 화재 조사관의 진술 모두 세 자녀가 자고 있던 작은 방 안쪽을 불이 시작된 지점으로 지목하고 있다며 거실에서 불이 시작됐다는 정 씨의 주장은 신빙성이 낮다고 일축했습니다. 초기에 불을 끄지 않고 전 남편 등과 메시지를 주고받은 사실로 미뤄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고의도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정 씨는 3번이나 진술을 번복하는 등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중형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어린 세 자녀를 방화로 숨지게 한 20대 친모는 결국 20년 중형의 대가를 치르게 됐습니다. KBC 정경원입니다.